높은 온도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해결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가연성인 기존 액체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유기체 액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성이 높지만 고온에서 불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고온에 강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유기계 액체 전해질을 소량 첨가해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100도가 넘어도 폭발하지 않는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운행 중에 열이 발생하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용하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